일단 깐프 죽어용 얘네도 세개는 없애야겠지? 죽어 아이 뭐야? 오? 어이? 눈, 눈, 잠시 컷인가? 저걸로 겟아웃은 어때? 선공 가져가야겠다 겟아웃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스마일 월드는 좋아할 거예요 아니 만화 주인공이 쓰는데 인성 카드는 아니지 않을까? 아니 아니 이런 수가 잠시 대나무가 좀 나츄르 재물을 소환한다는 게 승진 굿 겟도에요 패 추가할 거 오도라 이거 초원 사레벨 두 마리로 오버레이 누워 빠굿 부터 랭 저점 고트 아니 대나무 그냥 재물 소환인데 마암무염은 좀 사기 아닐까요? 나츄르만 재물 소환해야 된다 무도라 티아랑가 티아랑가 응해도 엎드려 티아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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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좀 해보셨네 오케이 뭘 끓일깟 해봐 해봐 바구 스카 있는데 어? 바구 있다 턴 줘 바구 바구 물 distances 아å pin 경찰 mid 들어가 돌아가세요 빰발 2 잠깐 잠깐 검거가 가겠습니다 너만해? 너만 경찰이 있냐? 네 마음만 있냐? 내 마음도 있다 저 3장 돌릴래요 야무지게 쓸거야 야무지게 엎드려 턴 주세요 바구 스카가 없어 스쿠임 해피 오히려 좋아 상대 아드 줄이고 나 한장 들어 맛있고 본바람 바구 스카가 오 뭐야 깐프인가? 깐프네 깐프 배우로 소재불리겠다 몰 끄리깟 필드에 나와 내 턴이 문제네 요것들 어떡하지? 엎드려 몰 끄리깟이에요 유니콘이라도 있나? 그런가 없네 유니콘으로 빠질 수가 없으려고 하나? 아 얘 윙크 안돼 얘는 안돼요 그렇게 되면 개사기니까 지금도 사기인데 안 돼도 사기 배틀 그래 내 턴에 이제 개쇼할텐데 고민들 두장 공격표시 배틀페이지 가면 LP효과 쓰겠지? 그 때 생각해 중지를 살리겠다 음 요지 없구나 다 가서 노마이 비스트 리저드 네 메인 계속합니다 호빠라발도 경찰? 세장 다 가겠네 킹밖에 손에는 대나무스타나 몰 끄리깟 요지기의 함정 오는건가 켈백 켈백 특수소환 바운스 하겠다 켈백은 좀 짱나는데 해 올 지금 변신하자 그럼 빠고스코 올라가면 두 마리를 냈는데 마구는 못 찍어요 맞네 상대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대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숨겨진 효과죠 보통 몰라 엎드려만 있는줄 알아 자 툭선할거는 허프린 생긴걸로 두 마리 된다 자 플라위 나오면 되지 나와라 플라위 죽여주마 폐을 추가할 카드는 더브 자 상대효과의 일반수단 특수환 흥분기니 자신의 묘지에 나트럴 몬스탄장 고르고 특수환한단 세일은 자 첫번째 무육 두번째거 쓰면 경찰 쓸게 플라위가 우수 플라위 그리온간드 레벨 보자 4,4,1이 되야되지 그리온간드가 괜찮나 그리온간드 맛없어보인다 자 운용하는게 나아보이네 제물소환해야될듯 대나무실 써야되? 제물 랩도 아니 허프리스 너무 철옹성이네 얘네 공격력이 일단 깐프 죽어용 얘네도 없애긴 없애야겠지 죽어 아니 뭐야 어? 아니 잘못봤나? 왜 내가 죽지? 일단 합체 그런거같이 피곤한거 아니 왜 공격력이기 때문에 더 세다고 생각했지? 아니 역돌격을 내 죽순이 일단 플라위 믿어요 흐흐 안돼 상대모수 1번수 2승에게 자신의 묘지에 나트루 한장이 나온다 요런일이 경찰? 나트루들 가겠구만 하지만 플라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플라위 플라위가 우수 아 열받네 일부러 뭘 그렇게 안하는건가? 킹받는데 아니 뭘 크게 빼고 나머지를 돌려 일부러 이러는건가? 메이루 스쿠임 와 이럴수가 조졌다 이것 좀 억간데 아드로 쓰고 얘들아 묘지 막혔어 메이루 일단 첫번째 플라위 일단 무효 현명은 좀 여차만 강제로 물 내려야겠는데 이거 뭐야 이거 아니 공격표시 뭐죠 이거? 시위하는건가요? 아니 뭐지? 아드로 살려는건가? 아직 하겠다 잠깐 몰 캐릭스의 이펙트 나와라 노린제 안녕하세요 노린제입니다 아 그렇네 아드 치면은 그렇네 물 내려야되나? 제발 이거 쳐라 이거 치면 노린제 아이씨 뭐야 노린제 얼가나 공격력 0의 유혹이 있걸랑 공격력 0잖아 잘 끼워낼거 플라위루 아 근데 묘지 막힌게 좀 짱나는데 이거 현명이 어떻게 딱 갈리냐 캘백 캘백이었다 일반 소환시 개쇼하니까 이거 두개 없애고 해야겠네 아 열받네 헤드 죽어 빠구는 치워야돼 엎드릴 수 있으니까 개쇼 줄여 이로그 엔드해야돼 일반 소환하면 세장 덤핑 경찰 난 못써 던엔드 현명만 안갈렸어도 아 그냥 죽은건데 얘도 뭐 할거 없을거야 홍상 소환 젠장 그거 내라 신중하게 하면 유리해 노마이 세장 스크린 가렸어 오 쭈 세장 경찰로 지가 돌아가겠지 뭐야 경찰이 없는데 융합하는거만 다 막으면 이겼는데 달크 돌아가는거 다 막아 달크 막고 플라위로 한번 디클로 한번 체인 꼬나 꼴수가 없대 돌아가 대구루 돌아가라 다섯장 플라위 무효 돌아가지마 돌아가지마라 아니 플라위가 우수? 플라위? 범일 으을 무도라 잠깐 나도 일단 범일 나도 무효 또 쓰면 플라위 써줄게 무도라 열받았으면 플라위 쓴다 이럴줄 알았어 서울대 승인 서울대 승인 내가 승리한거 같구만 와 센즈 플라위 와 플라위 자 지금 물내려 가라 가라 거기까지 나가 돌아가는거 다 무효 효과 다 막아갖고 와 와 플라위 여러분들 서울대가 없습니까 세인승부로 티아라맥스 웨어 여 meditating sure 그럼 gör 막 ъ